너구리와 함께하면 즐거우리 너구리와 함께하면 즐거우리 오늘의 백은 너구리 응? 너도? 백은 좀 너구리는 라면이지 너구리와 함께하면 즐거우리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응? 언제 왔어? 너구리 먹을 땐 너구리만 보여요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2019년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구리와 함께 순한 너구리 컵이 새로 나왔어요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